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근입니다 mlb 더쇼 23 로드 투 더쇼 국민거포 박병호 키우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홈런 많이 폭발해 줬죠 그래서 시즌 타일 6할 사품 7리에 홈런 20개 타점 59점 기록하고 있고요 더블에이 확실히 근데 타자 로드 투 더쇼는 매경기를 거의 다 뛰니까 투수에 비해서 진행이 확실히 좀 더디긴 합니다 아 아직도 더블에이 올스타까지 갈 길이 좀 많이 남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꾸준하게 가서 메이저리그 도전해서 성공하는 것까지 스토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스프링필드 카디널스와의 6연전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1차전 갑니다 우천경기고요 박병호는 홈런을 이렇게 많이 치고 있는데 여전히 3번 타잖아요 자 선발이 저안이네요 타점 올려줘야죠 아하 타이밍은 좋았는데 제대로 못 맞췄어요 구속이 되게 느린 투수 같네 어 칙구는 또 빠르고 아 야이 어이 뭐 이렇게 커브가 가기 좋아 아하 이걸 또 4대1까지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아 자 박병호 두번째 그렇지 퍼펙 타격이었죠 그 사이에 박병호는 이루까지 좋아요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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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펙 타격이었죠 퍼펙 타격이었죠 과연 과연 어 이게 빠졌어 박병호 홈까지 아 아 아 안되네 이게 달리기가 느리니까 아 아 아 아깝네 너무 무리한 주둔 하지 말아야겠어 아 좋아 좋아요 중견수 많다 빗맞았는데 수비스리 박병호는 다 저거 펜스 쪽으로 붙어서 수기하니까 어 좋아요 자임이나 쳤어요 박병호 폼은 제대로 거퍼 폼입니다 정말 오 좋아 야 오늘 이렇게 안타는 잘 쳤지 나 어 정상 오 좋아 좋아 자 앤드류 한번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야 진짜 되는게 없네 아 웃기지 말 걸 그랬어 아 근데 저거 이미 뛰는 상황에서 귀로 했어도 죽었을 거야 포스가 공장 와서 홈으로 선구해서 아 잡을 수 없어 아 아 오 박병호 좋아 찬스 왔어요 역전 쓰리런 한번 때려주면 딱 좋은데 박병호 아 아 오 오후다 아 누린 공을 더 못 치겠어 하 칠 대 2까지 박병호가 찬스를 살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 살리니까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아 암울한 상황에서 올라옵니다 박병호 에헤이 에헤이 콤덩 하나 투어 줘야지 좋아 오 콤덩은 아니지만 3안타 좋아요 박병호 하 손님 아 아 아 아 아 정신이 아 이 아 이게 아 아 아 아 아 아 불카우트 야 이것도 뛰어야지 오 해군의 한타 에헤이 아 너무 무기력했다 자 2차전 갑니다 2차전 선발은 오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않은데 과연 드려올만 할지 자 원아웃의 1루 상황에서 박병호 첫번째 타사 갑니다 박병호가 4번 타자면 딱 좋은데 좋아 초고 노려가지고 크으 담장까지 보내버립니다 박병호 좋아요 1타점 2루타 이대로 쳤죠 몸쪽 낮은 공 쳐서 자중강 갈라버립니다 시작 좋아요 공격 2타점 2루타 2타점 2루타 2타점 2루타 2타점 2루타 2타점 3루타 4타점 2루타 4타점 2루타 4타점 4루타 3타점 2루타 4타점 2루타 4타점 2루타 고소 위탱 삼진 수비는 그냥 스킵할까 하다가도 또 너무 타격만 나오면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공격 진행상 나오는 것도 스킵할까 했는데 또 즐겁게 보신 분들 하여튼 저게 중요하니깐요 아 또 경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아 또 말하다가 또 허무하게 물러나버렸네요 경상에 가자 무조건 2로 좋아요 이런 수비는 또 재밌지 이렇게 해주는 수비는 좀 재미가 없고 어 어디가 어디가 버그냐 이거 오우 솔로 프로 2대1 박병호가 해줘야 되는 역할인데 좋은 공을 안주니로 와 지구는 또 어마무시하게 빠르네 좋아 3호 세어 1호까지는 안 돼 달리기가 너무 느려서 어 어 랜디 그래도 잘 버텨주는데 어 어 말하자마자 어 이거 병살이냐 홈부터 죽이냐 아 아 아 아 어 3호까지 아 아 아 아 그래 훈련은 아니지만 뭐 나쁘진 않아 big f sei 아 아 흐 два Հển 아 Watching 아 каким 아 어 야 이거 버텨 À 지 한 점차 와 2루 아웃이 됐어? 세이프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동점이 되네 자 영웅 여기서 홈더 하나 쳐주면 영웅 되는건데 아하 너무 많이 쳤다 칩구가 90일이야? 와우 590일이야? 5종? 와씨 대박이네 아 구속이 그렇게 빠른 애가 아니어서 사이드암인가? 폼이 좀 애매하네 아하 야 와아 이걸 줘 자 3차전 갑니다 어우 그리핀 로버츠 이 아래에 7.97? 해볼만 하다는 것 같기도 한데 이번엔 과연 연패 끊을 수 있을지 이 아래에 3차전 갑니다 이 아래에 4차전 갑니다 이 아래에 4차전 갑니다 오우 좋아요 초구 때려서 바로 넘겨버립니다 아우 좋아요 박병호 아우 초구는 그냥 툭 쳤는데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홈 경기가 아니어서 함성은 좀 없지만 홈 경기가 아니어서 함성은 좀 없지만 함성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이 오우 3 대 0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3nota 친구 누구냐 엄청 잘했다 3, 2, 3 4 5, 3, 3 5, 4, 3, 2, 1 5, 4, 1, so far today with a sole over in his first at-bat 5, 4, 1, so far and he's been electric at the plate with seven home runs in his last 10 games 아까 슬라이더 왔을 때 넘겨버렸지 베팅볼처럼 이게 되게 천천히 오니까 좋아 야 2번에 넘겨버렸어 어 좋아요 박병호 오 야 오늘 드디어 이제 홍란이 나아주기 시작하네요 어 시즌 22 오브 런 타이밍을 조금 늦게 치니까 바로 넘겨버리네 좋아 좋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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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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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3차전에서 거부 본능이 나와주네 아, 퍼펙트에서 난 당연히 넘어갈 줄 알았는데 잘 밀었죠? 어우, 좋아 중전 안타 이야, 사바토가 웬일로 해주냐 5대1 점프 어어어어어어어 오우 씨 또 큰 실수 할 뻔했네 다음부터 점프 같은거 하지 말아야겠어 아 아이 아 아... 체인저베스 이걸 너무 발쳤다 어? 아헤이 자, 가자 아하... 뭐가 좋을래 요걸로 가자 드라이브 올러너스 한번 가봅시다 근데 박병원은 사실 오늘 할 거 다 했어요 홈런 2개 2루타 한 개면 뭐 6대1에서 승리하는데 공원을 이미 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야이 아이 그렇다 병사를... 아이 무할라네 설마 이거 지겠어? 어? 5점 차를 지진 않겠지 좋아 2루 1루 나이스 자, 4차전 갑니다 오... 이 친구는 4.54 2승 5패면 어이 비벼울만 하겠는데 자, 박병원 자, 박병원 오늘 3차전부터 홈런프 시동 나왔기 때문에 그 기세에 이어가야 됩니다 박병원은 자타... 자완보다 우한투스에 더 강하네요 오... 와, 근데 직구 빠른데? 좋아 3루간 그렇지, 안타 좋아요 아, 완전 낮은 볼 3루간 안타 만들어냅니다 다행이다 에이... 어, 바로 주자 태그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요것도 괜히 점프했다가 놓치지 말고 그대로 서있자 이 점프를 하면 그 공에 대한 그... 저기 뭐라고 해야 되지? 포커싱이 풀리는 것 같아요 아, 점프 같은 거 안하고 가만히 서 있으면은 아날로그 스틱 움직여도 고... 고원 범위에서 되도록 안 벗어나거든요 점프하면 그냥 앞으로 조금만 밀면 그냥 앞으로 쑥 벌려 나가버려 아, 요거... 쳐서 넘길까 했는데 안치게 다행이다 아... 너무 빨랐어 아... 3루가 아... 아... 또 저런 낮은 공에 또 아... 초구 찍고 그 높게 나왔던 걸 그걸 넘겼어야 되는데 어? 야, 뭐라쳤어 왜이래 이거는 홍승구 가야죠 아... 아... 범위에서 섬을 할 수가 없었다 아... 3대 0 뭐냐아 넘버 투웨어 에디 디어즈 에드베이스 헤드 라이 트로인 홀스 롤이 러너릿 세킨드 주원 오! 4대0 와... 2대0 너무 순한거 아니냐? 아하 아... 이런 어이없는 공에 나가다니 앞선 3차전에서 홈런포 가동한다면 그 위력이 또 하르르 꺼진거 같네 아... 루치고 루치다니 에스코바공 에스코바공 아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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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코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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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난번호 그렇지! 아... 9대2면은 이거 거의 끝났다고 봐야겠죠? 오... 왕판에 좀 확률하는데 너무 깨트러졌다 타자들아 아아 좋아 그렇지 오 박규형 좋아요 9대5 만듭니다 그리고 손이 중독으로 중독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에어린 서바도 혹시 또 하나 이길 수도 있을지 분위기가 달라서 야 근데 박병호 달리기가 스피드가 33이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발이 느려 경살로 그냥 분위기 죽여버리네 아하 자 4차전 갑니다 아하 1승 3패 ERA 나쁜 해 3.0 대 8경이나 서니까 그렇게 잘 던지는 애는 아닌 것 같은데 스프링필드 카드나스가 그렇게 잘 던지는 애들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위투를 고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박병호 첫 타석 갑니다 좋아 자중가 완전 갈랐죠 샷 깔끔합니다 바로 선치점 내주고요 박병호 일단 시작 좋아요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또 앞에서 더블플레이를 하냐 아 슬라이더 써 좋아 어우 좋아요 박병호 너무 아무 말이 없길래 이거 혼나 아닌 줄 알았어 시즌 23 오면 좋아요 박병호 나이스 나이스 스치면 갑니다 그냥 아 또 앞에서 아 왜 자꾸 경살타 많이 나오는구나 1볼 어 파울 아 아 야 아니 이걸 역전당한다고? 박병호가 어떻게 만든 두 점인데 네 3 3 4 4 4 4 4 아 진짜 옆에를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없나본데 이거 2루 1루 투아웃 상황에서 2점 3점을 내죠? 너무한거 아니냐 진짜 아.. 진짜 목표는 올라갈거 다 했다 아하 아아 자 마지막 6차전 갑니다 아하 이거 팀 완전 스크린필드 카드나스 만나서 완전 고전하는데 거의 이미 이 경기 잡아서 수입 수준으로 다 한거에요 6차전 짜리기 때문에 아하 체인접했어 너무 빨랐다 자완 상대로 더 약한거 같아 우사 1,2루인데 이거 찬스 살려줘야 되는데 좋아 나이스 페어 좋아 세입 어 아씨 아웃샷 좋아 그래도 뭐 2대0 됐으니까 연패 좀 끊어보자 좋아 와 와 아 여기 더블에이잖아 왜 저런 수비가 나오는거야 오우 야 우리팀 왜이래 야 못돼요 디디네 좋아 좋아 야 왜 안떼어 주자 오우 좋아 홈런 좋아요 아 난 주자가 안뛰길래 차 피나 했어 아 시즌 24 홈런 퍼펙트 타격으로 치면 넘어가야지 아 나는 주자가 안뛰길래 차 피나 했네 너 왜 안뛰어 퍼펙트 타격이었으면 이거는 빠던이 나아졌어야 되는데 아우 분량 넘어가는거 아니야 담장 아아 8대1인데 설마 이거 치겠어 자 박병호 나이스 아무감 빠지 않다 좋아 사무스 애매하게 슬라이딩 하죠 코스가 좀 애매하게 했다 어? 도루사인 매니저의 시그널을 또 무시할 순 없죠 아아 나한테 없다 도루사인 나와서 꼈다 4대2 설마 설마 이걸 그렇게 하겠어 어? 왜 아 왜 한번 못 뺐어 한반에 아아 박병호의 치명적인 실수가 또 실정으로 이제 8대4도 좀 불안한데 아아 너무 코어로 쳤다 아아 아아 오 좋아요 웃겼어요 자 스프링필드 카디널스와의 6연전에서 2승 4패로 처참한 성적 거뒀습니다 박병호도 타율이 조금 떨어졌어요 6할 땐 유지하지만 그래도 6할 3품 구리에 대신에 홈런을 4개 더 추가하고요 타점을 70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아 이렇게 뭔가 좀 오늘 좀 찜찜하네요 홈런도 그렇다고 아예 안터진 것도 아니긴 한데 조금 찜찜한 6연전이었습니다 자 팀 성적 보면 팀 어 그래도 2등인 요 팀을 한경기차까지 따라왔어요 드릴러스는 절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3,4위와도 아 카디널스야 꼴찌팀인데 꼴찌팀한테 이렇게 지다니 조금 아쉽습니다 자 박병호 타율 1위 안타수 1위 2루타 1위 홈런 어 압도적 1위 타점 1위 출루율 1위 장타율 1위 OPS 1위까지 아무 성적은 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자 로스터 보면 어우 박병호 이제 어우 미란다랑 1차이 밖에 안 납니다 어우 확실히 거포가 좋아 홈런은 빵빵 쳐주니까 키리로프랑도 사실 얼마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근데 뭐 박병호가 지금 불 붙었기 때문에 키리로프도 불 붙었고 미란다도 다 불 붙었는데 미란다 한번 미끄러지면 박병호한테 바로 역전당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박병호 매우 좋습니다 자 MLB 더 쇼 23 로드 투 더 쇼 국민거포 박병호 키우기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